네, 친절한 경제의 권혜리 기자와 소비자 트렌드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음식 완제품이 오는 게 아니라 해먹을 수 있게 오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네, 워낙 1, 2인 가구도 그렇고 아이가 하나 정도 있는 맞벌이 가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영역이 점점 더 커집니다. 보통 간편 가정식이라고 하죠. 반조리 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아예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오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내킬 때 시키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우유처럼 아침에 집 앞에 놓여 있거나 택배처럼 그때그때 배달을 오는 거죠. 끓인다든지 팬에 볶는다든지 하는 그 요리의 마지막 단계 정도만 내가 하면 먹을 수 있게 손질된 재료랑 간단한 설명이 같이 옵니다. 가격으로 보면 같은 음식을 밖에서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50에서 좀 비싸면 한 30% 정도까지 저렴하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들은 건강한 집밥을 원해도 시간은 없고 뭐 해먹을까 해서 이제 장을 보고 나면 사실 남은 재료는 버리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겨냥한 반조리 식품이 인기인데 거기에 배달까지 결합된 거죠. 특히 출근하기도 바쁘지만 집에서 따뜻한 아침은 먹어야 기운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반조리 식품 배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게 딱 2년 전이고요. 계속 새 업체들이 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좀 자리를 잡은 대여섯 개 업체는 매출액이 최근 1년 동안 3, 40배 정도까지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또 저런 회사들이 요새 서비스를 내놓은 게 주중용하고 주말용이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밥이나 반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말에는 나 요리 좀 했어. 이렇게 약간 자랑 좀 할 수 있게 특화된 서비스가 또 인기입니다. 신청해 놓으면 토요일 새벽에 배달이 오는 거예요. 메뉴는 그대로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미리 선택해 놓는데 좀 그럴싸한 진짜 요리로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반조리랑 달리 내가 요리는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요. 재료는 딱 다 쓸 만큼 분량만 보통 2인용 기준으로 옵니다. 초기 손질돼 있고 소스 있고 조리법이 들어있어요. 주중에는 밥 한 끼 못 해먹고 주말에는 지쳐 쓰러지는 직장인이더라도 계속 대세인 요리 방송, 특방 같은 거 가끔 기분 내서 따라해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입니다. 몰래 배달받아서 이렇게 좀 아침에 하면 또 멋있다라는 소리 좀 들을 수 있겠네요. 세차나 세탁 같은 경우도 이게 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여기서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특히 세탁 앱은 맡길 옷의 종류, 개수, 또 언제 가지러 오시고 갖다 주세요. 이런 걸 다 선택해서 결제까지 맞춰놓으면 그대로 가지러 오고 또 갖다 줍니다. 이걸 세탁 공장에서 대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다르게 음식 배달앱에서 원하는 음식점 고르는 것처럼 지역의 세탁소를 선택하는 앱도 있습니다. 사실 세탁 공장보다 동네 세탁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노린 거고 또 지역 세탁소들도 수수료를 좀 내고 고객을 유치하는 거죠. 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으로 어디 어디에 차가 있다, 또 세차 방식, 언제 해주세요, 이런 걸 다 지정을 하면 출장 세차가 와서 세차를 해주고 그 결과를 사진 찍어서 요렇게 끝냈다고 전속까지 해주도록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시중에 원래 있는 세차나 세탁 비용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그런 업소들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싼 편인데요. 편리를 좀 구매한다, 그런 뜻에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꾹꾹꾹 몇 번 누르기만 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써보면 사실 편한 면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